안녕하세요. 이유라한 영어의 김보연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어떤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A번 보시면 Interest와 Interest에 S가 붙었어요. 그럼 이 문제는 문제 의도가 수일제 문제인데 얘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살짝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선행사 때문에. 먼저 해석을 하면서 같이 볼게요. 가장 큰 불만은 그 아이들의 가장 큰 불만인데 어떤 아이들이냐면 책을 읽지 않는 아이들이야. 그 아이들은 어떤 불만을 하냐면 그들은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어요. Anything. 읽을 만한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근데 여기서 Interest의 선행사가 Anything이에요. 떨어져 있어요. Anything 단수이기 때문에 Interest에 S를 붙여야 되는 수일제 문제였고 자, 비번에서도 지칭하는 게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This is will.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부모가 더 이렇게 잘할 필요가 있어. 뭐 하는데? Of Helping.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장르를 찾는데 근데 그 장르가 어떤 장르냐면 그들에게 흥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리키는 게 Our Keys이기 때문에 복수여서 데무러 가셔야겠죠. 자, C번에서는 접속사슬래 관계 대명사슬래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여기를 조금만 올려볼게요. 자, Also. 그리고 다시 한번 회상해 보세요. 어떤 걸 회상해 보냐면 그 책인데 자, 여기 복수와 You Like 사이에 또 뭐가 생략돼 있죠? 목적격 관대 생략도 있어. 대신한 위치 같은 너가 좋아하는 책을 Think Back 해봐.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는 What을 쓰면 의미가 굉장히 어색하죠. 너가 I였을 때잖아. 접속사, 주어동사. 그리고 What은 자, 예를 들면 나는 알아. I know. 너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 What you want. 이렇게 썼어요. 자, 이때 What이라는 관계 대명사는 자, 우리 관계 대명사 What은 The Thing, 대신하, 또는 위치로 표현하죠. 그 말은 자, 이 The Thing이 뭐예요? The Thing이 선행사라는 소리야. 그럼 What이라는 애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사 없고 뒷문장 불완전해. 불완전하잖아요. 목적 없는. 근데 여기서는 부어동사 부어로 문장이 완벽하니까 What을 또 쓸 수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해석으로 접근해 보시면 문제가 간단하게 풀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